지, 발, 나, 예! 소세지 어떻게 될 때까지 볶는지 기억하시죠? 소세지 아주 거의 까맣게 될 때까지요. 그렇죠. 노릇노릇할 때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치킨을. 양파. 양파, 샐러리. 샐러리 듬뿍. 샐러리 맛있죠.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채소들이랑 볶아지잖아요. 그러면 실은 잠발라야가 칼칼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말 이게 맛없으면 정말 요리 못하는 거야. 쌀을. 맛있는 밥을 위해서. 한번 찐 쌀을 말린 거예요. 팝오일드라이스라고 그래서. 근데 그냥 쌀이 아니고 왜 찐 쌀을 선택하셨을까요? 아 이 팝오일드라이스로 밥을 하게 되면은요. 밥이 조금 고슬고슬 날아다니면서 꼬들꼬들해지거든요. 아 꼬들꼬들함을 위해서. 오케이. 한번 끓어야 되니까. 치킨을 튀길 때 여기에다가. 케이준 시즈닝을 좀 뿌려가지고. 네. 살짝 매콤하게. 요거를요 저희가 파우더에다 뿌려줍니다. 어디? 파우더에다? 요거를 뿌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섞어주면요. 요 가루에서. 핫소스 맛이 나옵니다. 와 이거는. 툭툭 러프에. 진짜. 뭔가 팬켓 같아요. 팬켓까지. 와 근데 옷이 장난이 아니네. 베리베리 핫소스 기억해요? 아 그럼요. 베리베리 핫소스. 핫소스요? 우리 주인공 핫소스 들어갑니다. 주인공. 베리베리 핫. 베리베리 핫. 와 이름도. 이름도 스콜피온이에요. 전갈이. 전갈. 센 느낌이 있는데. 아니요 안 세요. 한번 먹어봐요. 잠시만요 단맛이 이게 있어 오 됐다 약간 누룽지 된 거 같아? 저 소세지 봐 미쳤어 치밥이네 맞아요 치밥입니다 맛있겠다 미국 학식 같아요 미국에서 잘 어울려서 이런 음식 보면 약간 집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소울풀 벌써 자기 방에서 냄새 맡고 나온 큰아들 같은 느낌 우리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치킨에다가 발라먹으래 나의 로망이 이루어지는구나 프라이드 치킨 튀김의 정석이에요 스탠다드에 나온 거잖아요 정말로 치킨은 치킨은 꼭 이 소스에 찍어서 드세요 아 네 로망이었다니까 베리 핫 소스랑 같이 드셨을 때 산미랑 당도랑 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좋아요 베리베리 핫 소스 근데 느끼할 때마다 제가 이 베리베리 핫 소스를 살짝 치면 너무 잘 어울려요 느끼함이 약간 좀 싹 가시네요 라즈베이 소스 오우 맨 밥 죽인다 오우 맨 밥 죽였어? 오우 맨 밥 죽였어? 왔나요? 음 음 여맛이셨어요? 아니 재호 씨는 지금 식사하세요 저는 이번 생은 틀렸고 다음 생은 켄터키에 있는 작은 농장에서 태어나고 티켄터키 등장 특집 나는 미국이 맞아 미국이 맞아 사울드에서 왔잖아요 뉴 월ants 사울드 사이주 이제 사투리 얘기는 음 이렇게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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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이거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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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세상 치킨의 맛을 찾아서 닭학 다시 견문론 치킨 로드